안녕하세요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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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꿀이 적금통이에요 안녕 친구야 너는 팔이 다 붙어있네 나는 팔이 다 떨어져있어 뭐지 왜 떨어져있지 영상의 시간 하하하하 뭐야 하하하하 뭐야 사람으로 바뀌었어 어? 영상의 시간 어떻게 된거야 왜 사람으로 바뀌었지 갑자기 뭐야 저거는 이번에 해볼게임은요 갓 시뮬레이터 어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갓 시뮬레이터 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뭐하는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아 명상의 시간 하하하하 이 친구가 하하하하 신정기다 하하하하 머리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운동 운동 어떻게 하는겁니까 이거 운동을 못하는데 이거 드는거야 야 너 왜 운동 안해 야 운동하라입니까 운동하라고 아하하하 나는 운동을 안해요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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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운동이 안돼 흐흐흐흐흐흐흐 난 운동이 안돼 왜 운동이 안되는지 모르겠어 하고있는건가? 뭐야 저거는 뭐야 이거는 흐흐흐흐흐흐 뭐야 저기 뭐야 저기서 무슨일이 일어나고있는거지? 마인부인가 저거는? 나 이거 운동하고있는건가? 오 운동하고있는거같은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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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설마 소리나오나? 어후 부검나 아후 부검나왔어 안돼 어이 어이 따란 힘이 올랐다 하하하 힘이 올랐다 후 후 어후 힘들어 오우 엄청 안올라 어후 저기는 뭐하는데지? 와 저 안에 도대체 뭐가있는거야 저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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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부도 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는 뭐야 하하 어후 무섭게 생긴 친구 아 기지매 하하 하하 마인부를 보면서 나랑같은 핑크색 친구를 보면서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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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리려는거 아닌지 친구야 운동을 운동을 신이 되기 위해서 3이 됐다 힘이 힘이 3이 됐어요 더 더 열심히 더 많이 열심히 마인부의 힘을 받아서 열심히 열심히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 하 4가 됐어 힘이 이제 조금 이제 조금 막대기에서 젓가락으로 승급했어 힘이 5가 됐다 처음에만 엄청 안올라고 조금씩 빨리 오르는거 같은데요 어? 자 후 야 샵에서 뭐 파는거지? 블라잉클라우드 오 스트렝스 와 15로목스요? 허어 음아음아하게 비싸구만요 어? 이건 뭐야 원투바이더프로덕트 비컴 스트롱어 비거웨이트 300원? 와 넘나 비싼거 300원 뭐야 저거 뭐지 뭔데 저렇게 비싸지? 일단은 여기를 들어가보자 저거 뭐 돌기둥 들고 있는 애들은 뭐야 이거? 어 여기 안에 도대체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건지 궁금해 들어가보자 아 왜 때려 아하 어 왜그래 야 친구야 야 너도 피그잖아 야 너도 피그 나도 피그 우리는 동적인데 녀석이 이거 어 동적을 동적을 공격했다고? 비컴 스트롱어 이거 한번 사볼게요 25 로목스거든요 뭐가 된거지? 까포션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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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포션 꿀떡 꿀떡 어어 약물 약물 아 뭐야 이거 11로 1로 올라갔어? 뭐지? 이상해요 아니 20으로 복스인데 상점에서 5 올려주는게 10원인데 오 아니네 58됐다 오오오 순식간에 58됐어요 대박 대박 50 올라가버렸어요 오오 슈퍼 울트라 대박임 와 저기 뭐하는 곳이길래 저 친구는 그렇게 머리가 작지 다른 애들은 머리가 큰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 눈에 머리가 작을까? 돌 들어! 들어 들어! 신인데 왜 돌을 들어서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 여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여기 진짜 얘들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 머리가 엄청 큰 것 머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얘들아! 니들! 친구니? 둘이? 너희 둘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머리 머리 큰 것 봐 완전 완전 개수들이야 개수들이라고 Do you have what? It takes to become ultimate god 무한의 신이 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오다 들어 들어 힙을 내뱉으면서 비거 웨이트 비거 웨이트? 더 무거운 거를 들려면 뭔가를 사야 되나봐요 체력! 체력은 어떻게 늘여? 스텝 체력은 나도 머리가 커지고 싶은데 얘들아 너희처럼 저도 머리가 커지고 싶어 명상을 하면 될까 명상의 시간 후 명상의 시간 친구야 너 나랑 비슷하구나 너도 엄청난 너는 나보다 더 엄청난 말라긴인데 이거 뭐야 뒤에 안녕 친구야 우리 같이 운동하자 Pluto 주먹 기다리는 거 아니지 친구야 음아음아한 괴물이에요 저거 뭐야 머리에 저거 허허허허 으흐하 흐흐흐흐 헣 저는 이 친구와 헬로아바 28 친구와 같이 열심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 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뜨거운 컷김을 뱉으며 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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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 운동을 하다가 힘이 안올라가서 나갔나봐요 안 돼에에 컴배맨 컴배맨 메디테이트 오 저거! 나도 들 수 있는거야? 승부야 나도 그것좀 줘봐 얘들아 니들 그거 기둥 어디서 났니? 이거 힘올리면 자동으로 주는건가? 이 친구 아까 나 죽였던 친구잖아 이거 뒤에서 공격해! 헐! 와! 와 피그 녀석 이 피그 녀석 와 재밌어 간다? 메디테이트 오오오옹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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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둘이 친구였어? 오오오옹 노오오옹 넘나 센거 와핳 와아 힌바 힌매엔 요맨 넘나 강력한 거 넘나 강력한 힌맨 요기 여기에서 숨어소야겠다 어 넘나 무서운 녀석들이야 저기 뭐야 공룡모자 저친구 뭐야 오! 저... 저 누구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엄청 큰거 뭐야 저 엄청 큰거 뭡니까? 어? 엄청 큰거 뭐예요? 나도 좀 커지고 있는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300로벅스를 사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였는데요 왜 안나와 왜 안나오냐구요 아 이거 산다니까 왜 안나왔겠다 나왔다 아 이거 기둥이 300로벅스를 주고 애들이 산건가봐요 와 기둥이 효과가 좋은가? 이 기둥이랑 얘가 들고있는 이 기둥이랑은 틀려요 피그질로잉크 62 나보다 낫잖아 이거 여기서 이거 나보다 낫잖아 저거 빨리도 안올라가는거 같은데 부끄 Micro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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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ю 어이 공룡 모자를 쓴것하며 너나 운동한거 봐 그거 돌멩이에 언제주나요 돌멩이는 언제주나요 이 친구들 침묵 침묵 침묵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Н대 요기선한데 절로 들어가야해 들어가 요맵 들어가 들어가 안되 요기선 안돼 절로 들어가야돼 들어가 요매 들어가 들어가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들어가 기럭지가 뭔가 길어진거같은건 기분탓인가 날라간다 호호호 명상의 시간 호호 여기는 뭐지 여기서 수련하면 효과가 두배인가요? 와 쟤 뭐야 머리 쟤 뭐야 쟤 머리 왜저래 야 너 머리 어떻게 그렇게 키웠어? 야 야 너 머리 어떻게 그렇게 키웠어? 무슨 신전같은데 여기? 머리 뭐야 이거 와 뭐야 이거 머리 어떻게 이렇게 크겠어 허어 머리 봐 머리 봐 하하하하 머리 봐요 하하하하 얘는 뭐야 얘 신이야 너 신이야? 진짜 신인가? 하하하하 블레스 갓핸드 신의 축복 와 뭐야 이거는 파워를 두배로 하길 원하나요? 지금 파워에서 두배가 되는건가? 그러면 별론데 다면은 파워를 올릴 수가 있나봐요 아아 이건건가 설마? 파워가 두배로 올라가는 버프를 받는건가? 이렇게 온몸에서 불이 번쩍번쩍 빛나는? 오오오오오 그럴 수 있어요 맞아 이 친구네 아이디가 뭐야 파티... 천 삼백... 헥? 천이요? 저 어떻게 천이야 명상하면 뭐가 올라가는걸까? 명상의 시간 명상의 시간 명상을 하면 뭐가 올라가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뭐가 올라가긴 하나? 명상의 시간 후 아무것도 안 올라갔는데 명상의 시간 어? 스피드가 올라가네? 스피드가 올라가요 명상을 하니까 아 뭐야 이거 저거 뭐야 저거 누가 드는 거야 저거 엄청 코드라는 거 저거 거의 뭐야 방금 이상한게 막 왔다갔다 하는데 어 이거 뭐야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어 친구야 너 나 때리려는 거 아니지? 투진 롤 1621 친구 와 이 친구 이거 부스터 달고 어 나도 저거 해야되나 부스터? 안되겠다 나도 신의 축복을 달고 오겠어 명상의 시간을 사용해서 속도를 높이구요 저도 초사이언이니 초사이언 피그가 되러갑니다 백 로벅스지만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빠른 진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의 축복을 받도록 하죠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 신의 축복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안 된 것 같은데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진 건가? 아닌데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다 좀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어 오 맞어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올라가네 오 오 아 아 87 88 88 올라가라고 오 올라갔어 아이고 89 89 저거는 속상은 언제 주는거야 100은 찍어야되나? 100 찍으면 줄여나? 아니야 100 찍는다고 줄 리가 없어 저 돼지 녀석들은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커진걸까? 저도 머리가 커지고 싶거든요 이거 애들 밥 먹고 이거만 하는거 아니야? 녀석들 이거 밥 먹어 밥 먹으면서도 이거 누르고 있는거 아니야 이거? 그런거 아니냐고 맞지? 녀석들 이거 맞지 내 말이 맞지요 95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오 좀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지속시간이 언제까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되는거리나? 계속 되는거만 좋겠다 어딘가 이제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표시가 되면 좋겠는데 나도 머리가 커지고 싶은데 키가 커지면 머리가 자동으로 커지려나? 쟤네들은 슈퍼 울트라 뚱땡지 뚱땡지들이거든요 됐다 생겼다 와 이거 생겼잖아 이거 100대니까 와 어 뭐야 불타고 있어 어 왜 불타고 있지 와 불이 두개 그렇지 이렇게 번갈아 감소 들어올리고 어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간다 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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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이여 솟아라 호랑이 같은 힘이여 솟아올라라 뭐야 이거 오버 또 생겼어 두개가 되어버렸어요 왜 두개지 똑같은게 번갈아 감소하라는건가 못할건 없지 번갈아 감소 번갈아 감소하면은 두배로 두배 두배는 네배 크으 네배 빨리 오르는것이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빨리 오르는거 맞습니다 굉장히 빨리 오르고 있어요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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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도 머리통으로 박 돌깨기 차력 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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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이거 바꾼다고 빨리 올라가는게 아닌가 노트북 ㅋㅋㅋㅋ 이 명상모드로 이동을 하고요 왜냐구요 이동속도가 상상하거든요 명상모드로 하면은 이동속도가 조금씩 올라가요 해보고 이동을 하면은 명상 속도가 조금씩 올라갔는데 대체 안올라갔네? 아 나도 머리 저렇게 커지고싶다 얘들아 머리도 어떻게 그렇게 커졌어 올라가라 129 129 올라가라 130 131 이렇게 하면은 더 빨리 올라가는거 아껴는데 133 뭐 빨리 올라가 맞아 134 와 135 맞네 이 그 막 계속 누르면서 하니까 쭉쭉 올라가요 그냥 막 1초당 하나씩 막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요맨 오 벌써 143 와 맞어 이렇게 지금 345번을 번갈아가면서 누르고 있거든요 올라간다 빨리 올라간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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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따라잡아주마 녀석들 머리통이 커지고있는 느낌이야 머리가 커지고있어요 와 그 뭐야 날개도 커지고있잖아 머리옆에 달리 명상하고있고 이 친구 하하하하 하하하하 좀 커졌어 맞아 좀 커졌어 좀 커진 느낌이야 하하하하 몸이 점점 커지고있는 느낌이에요 몸이 점점 커지고있는 느낌이야 200대면 좀 더 큰 그거를 주려나 100에 이거를 줬으니까 그리고 오오 좋아요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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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클릭을 빨리하면서 버튼만 그렇지 클릭을 빨리하면서 버튼만 눌러주면은 그렇지 와 벌써 171 와 벌써 171 와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가고있거든요 어후 오호 어허허허 벌써 이제 200 다 돼갑니다 와 100까지 올렸는데 엄청 오래걸렸는데 200까지 올렸는데 이 속도면은 순식간에 올렸어요 이 속도면은 천도 그냥 지고 와 저거 뭐야 저거 엄청 큰거 저거 휘둘러진거 누구야 누구야 저거 누구야 대박 내 머리 어떻게 이렇게 짜는거야 잠깐만 리버스 한건가 아 리버스는 하려면 환생인데요 힘이 500 이상이어야 된데요 와 아이디 뭐지 얘 친구 아이디 뭐지 일렉트로마스터 일렉트로마스터 오 힘이 600이네 힘이 600이에요 와 힘 500때문에 저도 한번 한상 해볼게요 그럼 머리통이 엄청나게 큰 상태로 아 아 날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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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에 붙었어요 원래 이거 등에 붙어있던건데 귀에 붙어버렸어요 저도 왜 귀에 붙어버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수를 지면서 짜자자자자자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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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끝나버렸잖아 버프 두 배부 두 배부 두 배부 끝난거 같아요 커졌다 커졌다 요맨 커졌다 요맨 커졌다 요맨 커졌다 요맨 커져 불었다 하하 저 몸에서 번개의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혹시 제우스가 아닐까 번개니까 제우스가 아닐까요 오 이 친구도 번개잖아 아 뭐야 아 이 친구도 번개였잖아 너도 번개고 나도 번개고 그냥 랜덤인가본데 번개 아 다 다 쟤는 되게 큰거 들고있네 나도 저 큰거 들고싶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지 도망쳐 에디테이션 하하 하하 넘나 느린거 아 여기 숨어서 운동하자 저 친구가 저를 한대쳤는데요 우리 죽을뻔했습니다 아 쓰읍 아 우리 죽을뻔했어 아 나도 환생해보고싶다 500만 찍으면 환생할 수 있는데 힘 500만 찍으면 환생할 수 있거든요 환생하면은 굉장히 작아지는 대신 머리는 크기가 유지가 되는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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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이 됐는데도 이렇게 운동을 해야되는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왜그런지 잘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이 녀석 이거 피그 이 녀석 허 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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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하하하하 녀석 아까의 복수다 하하하 하하하 도망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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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가 아까 저랑 비슷했는데 하하하 대판 밖에 안돼요 하하하 아 이거를 마지막으로 누르면서 마그마것도 누르면은 오 진짜 빨리 올라가는거 같은데요 효과가 있어요 맞소 어 효과가 있어요 어 목표는 500입니다 왜 500이냐구요? 하하 하아 환생을 하기 위해서지 하하 조그만 녀석들 하하 하하 어 뭐야 이거 왜 안죽어 워리어? 어? 왜 피가 안대지? 워리어테 20 힘이 상대해? 왜 안될까? 아 되게 쪼끄매졌어 애들이 되게 쪼끄매졌어요 저 힘이 이맛보기 안되는데 애들이 되게 쪼끄매졌어 뭐야 저 쟤놈의 머리 이렇게 쪼끄매 거대 피그가 되어버렸다 날개는 어떻게 뛰지? 쟤놈 날개 뛰었어요 나도 날개 떼고 싶다 날개 이상해요 이거 점점 볼타고 가려가는 곳이 나의 얼굴을 가릴 것이요 300대만 뭐 있나? 300대만 아무것도 없네요 500대야 뭐가 있나봐요 와 이거 저 뭐야 뭘 돌리는거야 저거 어 뭐지? 막 돌리고 있어요 뭔가 무섭습니다 이동 속도 너무 느려졌어 이제 이제 좀 커졌어 녀석이고 조그만 녀석이고 아 뭐야 오 오 넘나 강력해 넘나 뭐야 나 왜이래 왜이래 또 어 어 여러분 머리가 머리가 쪼끄매졌어요 안돼 내 머리 내 머리 큰 머리 어디갔어 내 커다랬던 머리가 없어졌어 그래 죽여줘 다시 태어나게 머리 커다랗게 태어나게 만들어달라고 여성이가 아 안돼 내 머리는 커질 기미가 안보인다 아 몸통만 커져버렸어 머리가 커지고 싶은데 몸통만 커다랬다구요 노 노 까 아 여러분 제가요 일단 500을 찍어올게요 500을 찍고 환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 아 여러분 아 제가 드디어 일단은 500을 만들었거든요 어 어 죽으면 머리가 작아지나봐요 그럼 안죽고 힘을 키워야지 되는건데 자 그럼 한번 리버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뚜두두두두 뚜두 뚜두 하하하하 어떻게 된거에요 아 대굴대굴 돌아보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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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가 크기가 조그매지는거였어요 리버스를 했더니 힘은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제 캐릭터의 몸이 조그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라고 해야되죠 크기가 작아졌다 아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러니까 죽으면 머리가 작아지기 때문에 머리를 크게 하고 싶으면은 리버스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커져야한다 그 뜻이겠죠 그러면 다음 리버스를 또 하면 뭐야 이거 계속되는거야? 다시 또 리버스를 계속 할 수 있나봐요 오오 그러면은 머리가 더 커다라진채로 음아음아하게 거대해질 수가 있다는거 그러면 이제 그 엄청 커다란 머리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크으 쓰읍 나의 머리가 음아음아 거대한 것이여 음아음아 거대하게 머리를 키우면서 몸도 좀 커져야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은 아 아 아 이게 제가 발견한 수련법인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3,4,5 3,4,5 3,4,5 를 바꾸면서 누르는건데 계속해서 클릭을 해줘가지고 이게 한번씩 되면서 속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다른 직구들과 칼 추종을 불화할 정도로 음아음아하게 빠르다 근데 나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면서 날라가인지 덜렁덜렁 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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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렁덜렁 아 어떤들은 이렇게 해가 지고 최고의 신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최고의 신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주먹을 휘두르며 다른 친구들을 없애버리며 최고의 신이 될 수 있을까 오 이 친구 강력한 친구가 아니었다 일로와 녀석이 도망치는게 굉장히 빠른 친구구요 와 와 와 엄청 세잖아 아 도망쳐 도망쳐 미안해 친구야 미안해 친구야 대각선으로 지그재그로 돌면서 도망을 치면요 저 친구가 저를 때리기 굉장히 어려울거에요 자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봐봐요 봐봐요 스네이크 무빙 스네이크 무빙이라고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무빙인 것이죠 다이아몬드 형태로 움직이면서 저 친구의 그거를 최대한 방해를 하면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것이 나의 목표였지만 죽어버렸다 아 죽어버렸다 넘나 강력한거 넘나 강력한거 나는 유동속도가 너무 느린거 이거로 뭐야 머리 작아졌어 하하하하하 안돼 머리가 작아졌어 심으로 하하하하하 이렇게 해가지고 하하하 저 지금 발이 세네 갓 시뮬레이터 갓갓갓 갓갓갓갓갓갓 갓갓이 되어보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하하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없는 운동만이 최고의 신이 되는 길일까 왜 신인데 왜 운동을 하고 있는 곳인가 잘할 수 없지만 어찌든 기둥을 들며 안녕 하하하